2판은 전판 캐리 했고 2판은 제라스네요 제라스 판도 캐리 합시다 근데 전판은 진짜 탑이 솔킬 6번 당하면 원래 져야 되는데 앨리스가 진짜 나랑 짝짝꿍이 잘 되가지고 캐리를 했네요 오리아나가 못할 수 밖에 없었어 잘못 움직이면 앨리스랑 나한테 킬 당하고 내가 저말을 갖고 있어가지고 2대2 싸움이 강하니까 사일러스가 함부로 못 다니고 오리아나도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다니다 보니까 바텀이 말리게 되는 거지 그럼 바텀이 말리게 됐으니까 이제 하체는 이제 종말 럼블이 또 컸다? 그러면 이제 탑에서만 봐야 되는데 앨리스가 진짜 잘한게 솔킬 6번 당한 탑한테는 아예 고개도 안 돌렸어 그것 때문에 이긴 거야 만약 한 번이라도 탑을 갔다면 솔킬 6번을 당할 때까지 터졌을 거야 이거는 탑을 안간 앨리스의 캐리다 럼블이 캐리하는 그림이라 모르겠네 한 번 직접 봐야 돼 살짝 피해주고요 한 번 봅시다 전판처럼 캐리 각이 나올지 이거는 애교죠 잠깐만 정글이 상대방 정글을 일단 위치로 봅시다 가운데다가 그렇지 이렇게 써서 피하고 뭐야 아래에 있다는 거구나 사이너스 피하고 뭐가 안되냐 아 내 CS 살짝 잘 맞추는데 요즘 헬퍼가 살아있나 어유 잘 맞추는데 왜 이렇게 잘 맞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맞는다고 가정을 하자 W로 씻자 차라리 상대방이 안 보인다 그렇지 너도 잘 맞추는 사람은 단점이 맞는 것도 잘한다는 거 자 여기서 2로 맞으면 아 마이크가 지지 꺼낸다고 미안하다 이게 왜그러냐면 미안합니다 지금 됐죠 왜그러냐면 뭐야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아 씨 많아졌다 나 선풍기 나 더워서 그래 나 더워서 그래 나 더워서 그래 나 전판 나 전판 따다다다다다다 파아악 가채이 지지거리지 않지 선풍기를 내렸어 아 근데 내가 더워 그러면 내가 더워 롬블로 어려운 애들 1L 어려운 애들은 많아 뭐 피하나 같이 한번에 달려오는 애들도 힘들고 사실 이게 어른 애들은 많은데 이 상대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야 나의 너희들의 지지직을 없앤 대신에 나의 도움이 생겼다 오오 잡으러 들어가는 행동 오오 잡으러 들어가는 행동 오 이거는 내 일단 밀자 일단 밀고 생각하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까비 이상한 원질사기가 왔어 이거 어 안되죠 W로 먼저 써야지 젤라스야 오른쪽에는 제가 안봤으니까 왼쪽쪽으로는 안가겠습니다 시야가 없으므로 역시 잘 맞추는 사람은 잘 맞을 수 밖에 없다 미드럭스는 진짜 쉬워 내 전적보면 미드럭스 상대법 나오는데 그거 다시 보게 되나 내가 미드럭스 하는거 솔킬 다섯번 땄거든 럭스 이게 큐를 초반에 안맞고 후반에도 맞으면 안되면서 중반에도 맞지 말고 맞더라도 모렐 모렐이란다 그 이거를 가세요 이 헤르메스 하나 가는거가 모든 미드라이너 포킹챔의 카운터야 진짜로 순간딜 애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해도 포킹 애들한테 헤르메스 하나 간다 좋아 죽죠 기분 진짜 그러면 맞나 안맞나 똑같아요 이렇게 별로 안맞죠 맞더라도 안아프죠 이렇게 쉴드도 못가지 거봐 이제 나만 때릴 수 있다는거야 이제 나를 안때리잖아 이 친구가 왜? 어차피 때려봤자 마나 소비 날까 나는 이제 라인 밀고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요 반갑습니다 왜 유치화를 막 쓰신다라 괜찮겠어요 깜짝 놀라 하셨나보네 화면 돌아가서 음 바로 돌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사일러스님 어? 사일러스가 없는데요 안보이는데요 이게 캐리야 다른게 캐미가 아니라 이제 마나 없으니까 나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마나가 없는거잖아 그러면 이제 손해가 계속 나죠 이렇게 예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잠깐만 이게 여기에서 또 각이 나온다라 나이스 궁 뭐야 궁 뭐야 궁 뭐야 이리와 아 궁 뭐야 이거 깜짝 놀랐지 얘들아 나만 깜짝 놀랐니? 아님 말고 딱 돼 야 이 자식아 사람이 나를 놀려? 유튜브각이라고? 아 근데 전판도 유튜브각이었고 이판도 유튜브각인가 그럼? 유튜브용이 자주 나오네요 유튜브용이 자주 나오네요 별로 안아프죠 아 쉴드도 못가 얘네 이렇게 미드 럼블를 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게임이 딱돼 딱돼 오 그냥 간다고? 아플텐데 아 하나나 맞았다 저러면 이제 저러면 이제 마나가 없다고 저 콤보 했는데 나 얼마큼 피 까였어? 50 까였잖아 피 좀 방금은 약간 백가인거 같은데 별로 안아프다고 아 젠장 아 이렇게 하면 뭐야 미드 피 계속 까고 망했죠 나 이번에 갔다오면 1600은 뭐가 나옵니다 레벨 2차이에다가 살짝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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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맞아도 돼 잠깐만 안녕 친구 너에게 궁을 선물해줄게 여기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한 대 맞으세요 나는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 쟤는 피가 엄청 단다고 나는 별로 안단데 저 친구는 진짜 많이 다 별로 안닿는데 너 방트인거 않냐 혹시 아무튼 많이 달아 방금꺼는 유성이 없어서 그래 아 아 이거 터뜨리면 돈이 얼마야 아 이거 근데 그부가 다 빼갔어 돈 다 다 또 이판도 미드 갭이라고 나오겠네 또 미안하다 게라스야 이거 라인 한번 더 깨끗하게 밀고 집에 갑시다 별로 안아프죠 아니 내가 이사 준비를 해야돼서 잠깐 약간 카톡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거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캐리 할 수 있어요 런블루 아까 캐리 어떻게 한다고 궁금하신 분들 집에 들어야 돼요 집에 왜 포킹 챔이여가지고 계속 피읍을 해야돼 妻 엄브르의 진짜 좋은점은 피읍이야 피읍 지배를 들어서 피읍을 계속해서 유지력이 좋다 이거지 여기에 지금 젤라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내줄께요 두구둔 두구둔 암살자입니다 지금은 안보이네요 여기가 블루를 먹으러 올 때가 됐는데 안보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블루를 사이러스가 먹었나 보다 반갑습니다 위드랑 싸우고 있나봐요 미안하다 니가 못하는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거다 나는 별로 안달잖아 피가 쟤는 많이달고 야 나 고철방어막 뭐야 이거 하 방어막씨 자 캐리했습니다 GG 아까 공각이 좀 많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두 마리밖에 못잡는데 그래도 이뻤어 너무 공각이 그거는 유튜브 각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오리아 오.. 뭐야 아 깜짝 놀랐어 갑자기 닿지않은 니 잘못이라고 그래도 저런 애들은 좀 양심이라도 있지 요것도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것 뿐인데 아니 3AP가 있으면 근데 나쁘지 않은게 4AP만 아니면 되거든 이게 왜그러냐면 원딜이 잘 크면 3AP도 진짜 좋아 이게 런블이 캐리하는 방법이 막 꿀킬 많이 있다고 그런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글이랑 2대2 싸움이 무조건 이기니까 그 2대2 싸움을 이겨서 캐리를 하시면 됩니다 암프죠 암프죠 기기 수고하셨습니다 GG 아 그 부조여야 되는데 수고하셨어요 어 2파는 명예 다 못받았네 하나밖에 못받았다 뭐 당연히 1등이죠 아 야 나 근데 좀 더운데 소리 소리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게 깨지면 그때 말해라 나 좀만 나 좀 더워서 지지직거리면 말해 나 너무 덥다 야 아니 더워 잠깐만 아 아 진짜 더워 당연히 캐리죠 지지직거려 지금? 아니 씨 나 지금 제대로 선풍기도 안올렸어 뭘 지지직거려 아 진짜? 아 뭐 아직 안켰냐고? 아 씨 아 씨 아 진짜 더워서 그래 나 좀 편의 좀 봐줘 그래야지 캐리 할 거 아니야 아 짜증이 나네 자 캐리 두판째 캐리고 오늘은 한 그냥 계속 캐리만 한번 해볼까 조금만 더 봐 고마워 간장 흥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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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늠 하늘